면역력 업, 혈당, 가온에 도움을 주는 마늘을 순식간에 많이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자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재료 다 넣어주시고요 로즈마리 와 향이 오븐에 200도 30분 새우 마이아롯 익혀주고요 만텟 카레 정말 중요합니다 기름과 물을 완전히 섞일 때까지 치대주세요 자 완성 이야 진짜 먹음직스럽다 진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바즐리프를 살짝 치우고 와 대박이네 쫙 짜지네요 자 이렇게 바늘을 짜서 파게티만 먹으면 아쉽죠 빵도 한번 먹어봅시다 oh no 안녕하십니까